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해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도록 도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고 씨는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공모해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배구 선수 조재성과 축구 선수 김명준, 김승준, 배우 송덕호, 래퍼 라비 등이 구 씨의 도움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